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매매하기에 만만하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에서 저 PBR 종목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주가 회복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뚜렷하게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개별 주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와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들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 위치에서 계속해서 좀 빠졌었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위치까지는 왔다고 보니까요. 중국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기법 강의는 아닌데 이론 강의이긴 한데 그래도 투자에 쏠쏠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테마 분석학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테마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이 테마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성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주라는 걸 이제 많이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조금 막연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는 뭔지 그리고 테마주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테마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럼 이런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강의는 채널에 오시면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했었던 강의들 계속해서 모아져 있고요. 또 풀 버전 강의도 있어요. 이게 시간 관계상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강의를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풀 버전 강의는 채널로 오시면 따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강의 많이 많이 모시고 공부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그런 매매하시기를 항상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테마 분석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테마주란 뭔가? 증권시장에서 당시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식 및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전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어서요.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종목군. 이게 뭐라고요? 테마주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수많은 테마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테마주 매매를 잘하면 단시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잘못 매매하면 단시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테마주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또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마주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누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성장 테마, 두 번째는 순환 테마입니다. 성장 테마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성장 기대감이 있어 라고 할 때 부각되는 게 성장 테마고요. 순환 테마는 역시 말 그대로 매해가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반복되고요. 1월도 계속 반복되고 오고 2월도 반복되고 오고 항상 1년 주기 혹은 4년 주기로 반복되는 테마 이게 바로 순환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분류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장 테마는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수소라든지 가상화폐 요즘에는 5G를 넘어서 6G가 부각받고 있으니까 6G, 로봇, 원격으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향후 몇 년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예요. 쉽게 말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마죠. 이걸 바로 성장 테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순환 테마를 한번 보면 특정 시기에 부각되는 테마예요. 순환 테마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계절, 그리고 남북이라든지 한일관계에 관련된 테마주들도 있고요. 올림픽 관련된 테마주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반복되면 올림픽 테마주들이 4년에 한 번씩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계절 테마주, 예를 들어서 겨울 테마주라고 한다면 1년을 순환 주기로 겨울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테마는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 그럼 굳이 이 두 가지를 왜 분류해야 되냐 분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매매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테마는 두 가지로 나뉜다 했죠.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는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방법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성장 테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거나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시세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 테마의 2차 전지를 대표적으로 또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주가 한참 부각받을 때 전기차가 일반적인 자동차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는 또 상당한 조정을 겪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면 거품이 분명히 끼었을 거니까 피로감에 의한 조정도 나올 수 있고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이전보다 꺾이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역성장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다만 성장률이 기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주가 조정을 크게 겪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2차 랠리가 시작되면서 다시 올라가요. 왜? 어쨌든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 이게 이제 성장 테마의 흐름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성장 테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턴이 부각되거나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면서 형성. 2차 전지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2차 전지주가 급등할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턴이 부각되는 게 맞아요. 왜?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쉬워서 어려웠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보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죠? 그만큼 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와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 주가 급등을 했는데 거품이 껴서 조정을 받으면 재반등한다고 그랬죠? 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 기존에 있던 테마가 강화되면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 주를 예를 들었는데 많은 테마주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5G나 6G, 로봇, 원격 의료라든지 대부분 성장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세의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 테마는 그렇다는 겁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순환 테마를 볼까요? 순환 테마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면서 특정 시기에만 집중돼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리고 시세가 짧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장 테마는 뭐라고요? 시세의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2차 전지주를 다시 예로 들면 어때요? 예전에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순환 테마 중에 하나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올림픽 테마주라고 해볼게요. 그럼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올림픽을 중계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짝 움직입니다. 그런 종목은 계속 올라가요? 시세를 만들면서? 아니죠? 반짝 올라갔다가 반짝 꺾여요. 단타로만 딱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 테마입니다. 그래서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의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건지까지 연결시켜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저희 지난 강의들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담겨 있고요. 투자에 대한 힌트도 제가 많이 넣어놨으니까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테마와 업종은 뭐가 다르냐 이거 간단히 볼게요. 테마는 관련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전기차 테마주,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요. 특정 이슈와 관련된 모든 종목을 지칭합니다. 영위산업과 관계가 없거나 적고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업종은 뭐냐 업종은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주, 음식료주 이건 업종이에요. 통신 테마, 음식료 테마 이렇게 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돼요. 그래서 테마와 업종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업종으로 분류된 건 계속 업종입니다. 통신 업종, 앞으로도 아마 통신 업종일 거고 음식료 업종, 앞으로도 음식료 업종일 거예요. 자동차 업종 마찬가지. 통신 테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테마주가 업종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떻게? 테마가 반짝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장기간 남아있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면 그것은 나중에 업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테마로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요. 장기간 테마가 형성되면서 업종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테마와 업종의 차이예요. 간단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장 테마주인데 글로벌 경제라든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로 뭐가 출연한다고요? 성장 테마주가 출연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6G, 의료,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 메타버스, VR, AR 이런 것들이 다 성장 테마. 온 디바이스 AI. 이게 또 요즘에 뜨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성장 테마. 성장하는 테마입니다.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테마가 아니고요. 반짝 떴다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또 반짝 떴다가 사라졌다. 이건 무슨 테마라고 했죠? 순환 테마라고 했습니다. 순환 테마. 요즘에 뜨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는 뭐다? 성장 테마입니다. 그럼 이런 성장 테마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끊임없는 뉴스와 이슈 확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제 방송도 많이 보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무료 리포트도 많이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실제로 이제 작은 유료 리포트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아직은 한국정서에는 또 무료 리포트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많이 보세요. 또 나중에 유료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또 모르는 단어는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많이 보고 경제신문, 뉴스, 방송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보시면서 요즘에 뭐가 이렇게 부각받고 있나? 이게 부각받고 있는데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까? 지금의 시장 규모와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접하시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성장 테마주를 선침해하실 수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관련주 성장 5G를 시작으로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요. VR과 AR 성장으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플라잉카 개발 플라잉카는 이제 나오려면 아직 멀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몇십 년 내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완전자율주행도 역시 나오려면 한참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부분 자율주행은 잘 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완전자율주행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뭡니까? 성장 테마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 분야 이게 바로 성장 테마예요. 성장 테마라는 것도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아까 2차전지에서도 예를 들었고 메타버스를 또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언제 한참 핫했어요?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19 때 메타버스가 한참 핫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구현했다가 코로나 끝나고 경기 침체되고 고금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완전 다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붙임은 있다는 거죠. 그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장주도 1차 렐리, 2차 렐리, 3차 렐리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장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성장 테마주가 생기기도 합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라든지 예를 드는 건데요. 미국 정책이 친환경 정책상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거나 요즘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아주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 바이든 집권 초기에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전기차도 결국 친환경이긴 한데 이런 친환경 섹터로 분류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건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탈석유라든지 탈원정 정책을 쓰면 대체엔주 투자가 확대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 시절에는 친환경 관련된 투자라든지 육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환경 관련주가 많이 부각이 됐고 현 정권 들어서는 또 어때요? 현 정권 들어서는 원전 같은 부분에 대한 시설, 설비, 투자, 혹은 수출 좀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가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 관련주가 또 강하죠. 이렇게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책에 따른 그 종목 영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뭘 잘 봐야겠어요. 어떤 정권, 어떤 정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봐야 성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은 성장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몇 개월,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하게 뉴스나 신문플로우를 따라가시면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확인하시면 어느 순간에 조금 더 먼저 보이실 거예요. 아, 이 정부는 이런 정권이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침해할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겁니다. 지금 얘는 친환경 정책으로 든 거지만 친환경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저출생입니다. 엄청 심각해요. 이 정도는 거의 인구 소멸급이죠. 합계출산율이 0.7 정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역대 최저규모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금이라든지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뭘 내나요? 저출생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다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현금 지원, 이자 싸게 해준다, 청약기 해준다 계속 많은 정책들이 나와요. 그럼 뭐가 움직여요? 저출생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인 줄 알아요.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이 계속 움직이고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정책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정책 때문에. 우선적인 공급 확대 기회를 준다. 혹은 출산자녀에게 큰 집을 주겠다라고 하면 연계돼서 건설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부 정책들은 뭐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성장 테마주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환 테마주를 볼게요. 순환 테마주는 특정 시기와 특정 이슈에 민감합니다. 특정 시기라는 건 뭐냐? 올림픽, 월드컵, 선거, MWC, 미국 아마케, 계절, 연말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 시기.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제 쇼핑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아마케 같은 게 오면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MWC가 오면 휴대폰 부품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월드컵이 오면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특정 시기마다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면 이 패턴을 알아야겠죠? 그때마다 매수를 해놓으면 되니까요. 특정 이슈라는 건 이겁니다. 북한 도발, 한일관계, 국지적 전쟁, 질병. 북한 도발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꾸준히 있어요. 날짜 맞춰서 얘들이 도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 맞춰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특정 이슈입니다. 한일관계도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지적 전쟁도 지금도 글로벌적인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있을지 모르죠. 질병, 코로나19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또 안 올까요? 분명히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어쨌든 특정 이슈가 부각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순환테마입니다. 순환테마. 그래서 이런 순환테마주의 패턴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이슈 달력을 만드시면 좋아요. 이슈 달력. 지금 보시는 게 1월 달 달력인데 이건 그냥 이미지고 왜 이 이미지를 띄워놨나? 보세요. MWC가 2월 달 며칠에 있네. CES가 1월 며칠에 있네. 혹은 올림픽이 7월 달에 있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럼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거나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순환테마주의 패턴상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손품을 팔아야 돼요. 올해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지났는데 2024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IPO 일정 같은 건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해볼 만한 공무주 뭐 이런 거. 순환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회 행사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이슈 달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순환테마주를 매매하기 아주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의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인데 최근에 기사나 이슈 송출이 빈번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테마를 선정하고 각 테마별로 별로 되어 있는 종목 전체를 정리하고 각 종목별 모멘텀 혹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테마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테마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그걸 알고 있고 그게 뜰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언제 그게 부각될지 아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수급 있고 이런 종목 중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테마의 선침에 가장 1번이 되겠다라고 매수해 놓으시면 그게 운 좋게 빠르게 부각되면 정말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제 부각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슈 송출이 많고 움직임이 활발한 테마를 선정하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주식은 보지 마세요. 테마주를 매매하실 땐 특히 그래요. 테마별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 전체를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5G 테마주라고 하면 5G 테마주가 뭐 있는지 다 정리를 하셔야겠죠. 메타버스 테마주면 메타버스주가 뭔지 다 정리.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에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있는지 혹은 차트 분석. 제가 기술적 분석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채널 추가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을 충분히 또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성장 테마주는 테마주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주변주를 탐색하는 전략이 선침해보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순환 테마주는 이슈 송출 후 매수보다 미리 선침해를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성장 테마주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2차전지주라고 했죠? 2차전지주가 아예 잠잠한데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2차전지주가 움직이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 좀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성장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요. 반대로 순환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움직이는 거 보고 매수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미리 매수하고 계세요. 어차피 그 시기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순환 테마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테마주면 올림픽 시작하기 한 달 전이든 2주 전이든 미리 매수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슈는 고정돼 있으니까. 선침해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성장 테마주는 일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사고 순환 테마주는 선침해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테마주 분석과 매매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강의, 더 진한 강의예요. 많은 내용들 다 채널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저의 풀강의 영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강의 풍부하게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시고 실력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